안녕하세요.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국민영상 공모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에 대한 어떠한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공모하시면 됩니다. K-Water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입니다. 연관이가 물의 날을 기념하여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 물을 절약하는 취지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이 정말 예쁘게 완성되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모든 국민의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물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메마른 땅을 위하여 물을 절약해야 합니다. 샤워 시간은 3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샤워 시간 동안에 흐르는 물이 정말 많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물을 많이 절약해 주십시오. 세명기에 절약 도구를 이용하여 나오는 물을 절약해 주십시오. 프라이팬을 할 때도 먼저 타월로 닦은 다음에 닦아주시면 물이 훨씬 절약됩니다. 화분은 재활용으로 물을 주십시오. 목욕하고 남은 물을 화분에 재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세탁기는 용량에 맞추어 한꺼번에 돌려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많은 영상을 만들어 같이 응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바른 길입니다. 늘 동량에 맞추어 한꺼번에 돌려주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